1. 화재 발생 시 물을 소화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 염소산현미 2. 다음 중가스계 소화약재가 아닌 것은 1포 소화약재 3. 건축물 화재 시 플래시오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4. 건물의 침수 4. 연기의 물리 화학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연기의 기체로만 이루어진다 5. 물의 물리 화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비극성 공유 결합성 물질로 비점이 높다 6. 자연 발화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4. 표면적이 작을 것 7. 제사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제1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를 각 품명별로 구분하는 분류의 기준은 2. 인화점 8. 질식 소화 방법에 대한 예를 설명한 것으로 오른 것은 3. 중진류 화재 시 물을 무상으로 분무한다 9. 증기비중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안에 들어갈 알맞은 같은 4. 인식구 식점 알루미늄 분말 화재 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대는 2. 마른 모래 11. 화씨온도 122F는 섭씨온도로 몇인가 2. 50 12. 제1위험물로서 그 성질이 산화성고체인 것은 4. 마염소산염류 13.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분무 폭발은 기상폭발에 속하지 않는다 14. 부피비로 질소가 65%, 수소가 15%, 이산화탄소가 20%로 혼합된 전압이 760 기체가 있다 4. 이때 질소의 분압은 몇몇인가 4. 494 15. 할로개마암물 소화약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화작용으로 틀린 것은 3. 유화작용 16. 건축물의 화재가 발생할 때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에 해당되는 않는 것은 2. 인명계획 17. 산소와 질소의 혼합물인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3. 28. 발사 18. 고가의 압력탱크가 필요하지 않아서 대용량의 포소화 설비에 채용되는 것으로 펌프에 토출관의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재 압입은 펌프로 포소화약재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2.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19. 전기화재가 발생되는 발화 요인으로 틀린 것은 1. 영율 20. 제1석 유류는 어떤 위험물에 속하는가 2. 인화성 액체 21. 다음 중 이상의 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점성과 압축성이 없는 유체 22. 저장용기의 압력이 800이고 도가 80인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 이산화탄소의 비중량은 217.6 23. 관 속에 물이 흐르고 있다 피토 마이너스 정압관을 수은이든 유자관에 연결하여 전압과 정압을 측정하였더니 22인 면 차가 생겼다 피토 마이너스 정압관의 위치에서의 유속은 1. 2.0 24. 옥래 소화전용 소방펌프 2대를 직렬로 연결하였다 마찰 손실을 무시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3. 펌프의 양정은 증가하나 유량과는 무관하다 25.15의 물 24과 80의 물 85을 혼합한 경우 최종 물의 온도는 3. 65.7 26. 안지름이 2인 원관 내에 물을 흐르게 하여 침류 상태로부터 점차 유속을 빠르게 하여 완전 난류 상태로 될 때의 한계 유속은 3. 20 27. 물의 최적을 2% 축소시키는 데 필요한 압력은 2. 41.6 28. 가로 80, 페로 52고 300우 가열된 평판의 수직한 방향으로 25의 공기를 불어주고 있다 대륙 열전달 개수가 25W2K일 때 공기를 불어넣는 면에서의 열전달률은 2.75 29. 그린과 같이 속도 V인 자유제트가 공면에 부딪혀의 각도로 유동 방향이 바뀐다 유체가 공면에 가하는 힘에 성분의 크기인 완흥과 증가함에 따라 각각 어떻게 되겠는가 4. 증가한다 증가한다 30점 간격의 10인 평행한 두 평판 사이에 점성 개수가 80-2엔 2인 기름이 가득 차있다 한쪽 판이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판이 6의 속도로 미끄러질 때의 면적이 2단 받는 힘은 3. 48 31점 안지름이 5인 원형 직선관 내의 점 20-33의 물이 흐르고 있다 유량을 2배로 하기 위해서는 직선관 양단의 압력 차가 몇 배가 되어야 하는가 3. 2배 32.3 액체가 그림과 같은 유자관 들어 있을 때 가운데 유치 SE의 비중은 얼마인가 3. 4 33점 물이 들어가 있는 그림과 같은 수조에서 바닥에 지름 뒤에 구멍이 있다 모든 손실과 표면 장력의 영향을 무시할 때 바닥 아래 지점에서의 분류 반지름의 값은 3. 34점 온도가 20이고 압력이 100인 공기를 가역단을 과정으로 압축하여 최적을 30%로 줄였을 때의 압력은 4. 539.5 35점 유연악차가 65이고 유량이 23인 수력발전소에서 수차에 이룬 출력은 12740 36점 내경이 뒤인 배관의 비압축성 위체인 물이 V의 속도로 흐르다가 갑자기 내경이 3D가 되는 확대관으로 흘렀다 확대된 배관에서 물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419로 줄어든다 37점 그림에서 수문의 길이는 1.5이고 폭은 1이다 유체의 비중 2.8일 때 수문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 F의 크기는 4. 48.5 38점 관로의 손실에 관한 내용 중 등가 길이의 의미로 오른 것은 일부 차적 손실과 같은 크기의 마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직관의 길이 39점 다음 중 캐비테이션 방지 방법으로 오른 것은 모두 고른 것은 40점 중력가속도가 10.62인 곳에서 어떤 금속체의 중량이 100인이었다. 중력가속도가 1.67인 달 표면에서 이 금속체의 중량은 35.8 41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크기는 반지름 30 이상의 원리 내접할 수 있을 것 42점 화재 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대상물인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처리 시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2. 연결 송수관 설비 및 연결 설수 설비 43점 시장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한 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때의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으로 오른 것은 1, 20만원 이하 44점 제조소 등의 설치와 각본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와 각본은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형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45.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위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 칙으로 오른 것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46점 소방기본법명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현물의 품명별 수량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면화류 200 이상 47점 위협물안전관리법명상 위협물 및 지정수량에 대한 기준 중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은 45.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는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명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4. 방열성물질 50점 위협물안전관리법명에서 정하는 재섬류 위협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 나트륨 51점 성능 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소방기술사 2명 이상 52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53점 소방시설공자업자는 소방시설착공신고서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4. 30일 54점 위협물안전관리법명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협물 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에 몇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2. 250 55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명에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분류로 틀린 것은 3. 물류터미널 마이너스 운수시설 56점 소방기본법상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는 57점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자동확산 소화기 58점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의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령 59점 다음 중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 지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장지역 60점 다음 중 일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 3. 지하구 61점 다음은 특정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2. 50 62점 일반적인 산알칼리 소화기를 약재방출 압력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산과 알칼리의 화학반응에 이에 생성된 COE 압력이다 63점 다음 중 입원실이 있는 3층 조산원에 대한 피난기구의 적응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공기안전매트 64점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주차장에는 물품 무소화설비를, 통신기기실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5점 제연설비에 설치 시 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된 배출풍도 단면에 긴 변이 300인 경우와 2500인 경우 강판의 최소 두께는 각각 몇인가? 3.5, 1.2 66점 호스릴 분말 소화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3. 소화약재의 저장용기에 개발 밸브는 호스릴의 설치 장소에서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과 67점 할론 1301을 전역방출망식으로 방사할 때의 분사에 대해 최소 방사합력은? 3.9 68점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에서 하나의 방어구역의 바닥면적의 기준은 몇 이하인가? 4. 3069점 포소화설비에서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의 상포주의법을 이용한 포방출구형대는? 3. 특형광출구 70점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재 중 제3종 분말의 주성분으로 오른 것은 1인산염 71점 다운 시설 중 호스릴포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은? 3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인 고가 미체 주차장 72점 소화용소 설비의 소유수량이 43 이상 103미만인 경우에 최수분은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2. 73.1개 층의 거실면적이 402이고 복도면적이 302인 소방대상물의 제한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한구역은 최소 몇 개인가? 2. 74점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배관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수평주행배관의 최소 기울기는 1일 500 75점 소화펌프의 원활한 기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물올림 장치가 필요한 경우는? 2.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을 경우 76점 특정 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4.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은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각 1개 이상 기치할 것 77점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 4. 6천 78점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이 62인 주차장에 물분무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수원의 최소 저수량은 몇삼인가? 4. 24, 79점 유량을 토출하여 펌프를 시험할 때 성능시험 배관의 밸브를 막고 연속으로 운전할 경우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것은 어느 밸브인가? 1. 리프 밸브 80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4.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점 5 이상 점 8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5. 리프 밸브 57. 리프 밸브 100. 리프 탄이 61. 리프 85점 한글자막 by 한효정